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Let's Body Build Together 채널입니다. 제 이름은 헬리 햄입니다. 하루 종일 생일에 대해 보디 빌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몸의 뇌 부분을 제공할 수 있는 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뇌와 뇌가 우리 몸의 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뇌가 빠지면 아무것도 만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컷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스컷은 힙과 뇌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보시면, 이것은 가장 좋은 스탠스입니다. 저는 볼까요? 쌀 뭐야 뇌가 더 quoted 것입니다. 힐링이는 slides 하면 k 으로부터 손을 제공합니다. 윗을 턱을 만듭니다. 글리를 시작합니다. 눈을 하다보니 눈이 치열하고, 모자에 있는 겉을 하다보니, 턱을 하다보니, 손을 하다보니, 이 부분은 여기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스쿼트의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힙과 땅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봐봐요. 체스를 앞머도 힙을 앞머도 체스를 앞머도 체스를 앞머도 힙을 앞머도 체스를 앞머도 체스를 앞머도 체스를 앞머도 앞머도 체스를 앞머도 체스를 앞머도 체스를 앞머도 체스를 앞머도 자세히 봅시다. 체스도 앞머리로 만들고 체스도 앞머리로 만들고 체스도 앞머리로 만들고 아주 간단해요. 하지만 이 체스도 앞머리로 걸린다면 체스도 앞머리로 영향이 없으면 체스도 높은 체스도 나올죠. 다음은 스쿼트의 팁입니다. 스쿼드의 눈을 부정시킬을 같이 스쿼드의 눈을 버텨어 동네 그리고 옆에 오른쪽으로 내려가세요. 센터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계속해서요. 좋아요. 쉽고 쉽죠. 바디빌을 함께하고싶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